다큐멘터리에 찍는 거 아니죠? 다큐멘터리에 찍는 거 아니죠? 내가 그래? 뚜루루루 참들 이거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먹자 좀 해놔 하면서 먹게 야 근데 왜 인원이 여섯 명인데 왜 지금 두 개만 짠 거라고? 야 이거 여섯 명이 두 개가 되냐? 나보다 두 개 먹으면 돼 칼이 좀 이상한데요? 칼이 좀 이상한데요? 뭐야? 칼이 좀 이상한데요? 좀 타세요 얘는 장비빠리예요? 하나 둘 셋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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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할 때 듣는 음악 알려주세요 필리 잭슨이요 필리 잭슨 누구 들었네요? 필리 잭슨 누구 들으시는 거야? 레이 걸스 어떻게 다녔 거야? 만들기 응 아니 눌리라고 이렇게 필리 잭슨이라며 그게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야 너 이거야 훈련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어요? 배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여긴 입력할 2를 누르라잖아요 형이 형 씨 잘못 맞췄네 태백 본인의 예의 수준아도 대판이 낫지 않아요? 백..점 본인의 TMI 우리 막내 혼났다 울었다 그럼 더블 우리 막내 김코롱 혼나서 울었다 한 번 끊고 갈게요 여기 안 들어오죠? 여기서 또 아우디 홍보 바로 들어가죠? 아우디가 지금 300km 멀리 있는데 차 문이 열리는 지금 신기한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디 코리아 들어가요 우리 엄마가 시켜가지고 지금 신문을 시켰어요 차량 잠금 해제 차량 해제 어? 몰라 잠깐만 빨리 전화해 아우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옹인데요 어 비밀번호를 찾아넣어요 비밀번호를 찾아넣어요 비밀번호를 찾아넣는데 어떻게 해요? 확인해보고 연락주면 돼 자 시작이요 단기간에 벌컵된 게 눈에 띄어보는데 특별히 비용했을까요? 어디 지냈거지? 처음고 아아악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 번 더 찢었으니까 벌컵된 거지 이상한 일찍 웃겨? 이상한 일찍 웃겨? 뭐야 웃어도 돼 했습니라 다운로르가 벌어진다고 웃겨 웃음 자신 몇 프로? 준용이만 운동 열심히 하며 백 왜 국가대표 농구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못들어갔습니다 뽑아줘야 들어가줘 초위로 2행시 해주세요 초 추워 우리 좀 잘 말하네 우리 다 나갔다 왔다며 아 그 촛불 하나 음을 까먹었어 촛불 하나 지옥 때 뭐였지? 유튜브 2행시 하라고 저기 뭐 초 초원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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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비임으로 재설정했는데 1,2,3,4요? 네 네 오 됐습니다 고프차 앞에 가봐 네 감사합니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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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열렸는데 차가 열리는 이런 신기함 아우디 차는 아우디 초이 이거 다시 해 처음부터 초 초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고 있는지 초이는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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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 너무 굴어요 진짜 그리고 너랑 광고 다른데요 왜 이렇게 엄청 굴어요? 어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 없어 칸파라도 안돼 해보고 싶어 검색하고 싶어 검색하면 덧빠져 여기서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노란색 너 여기서 칸파라니까 머리가 어머리 된다니까? 크로스컨트리 없다고 하셨던 감독님께 한마디 감독님 저 이제 속았어요 감독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켜주세요 핸드폰에 나랑 뭐라 하셨는데? 예 최준형도 따로 돼있잖아요 핸드폰에 나랑 뭐라 하셨는데? 최준형 나 원래 다 모든 이름 다 전창진에 있어? 전창진 감독님 너는 아버지? 어제의 아빠? 아버지 뭐지? 좌, 최준형, 우 김동현 때문에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팬분들께서 열심히 많은 질문 해주신 거 같은데 일일이 다 답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정신이 너무 산만한 바람에 집중 못 한 거 같은데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여러분 이번 시즌 좋은 조건이 생긴 만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유튜브가 살짝 지금 주쵸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믿고 많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시 캐시 planning 활용하고 있는 ино 백인 정신 그들이 정신 최ungen 기상 해석 하나 하나 하나